1부 다처 결혼 1부 다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하고 평범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쪽을 선호하는 여자는 1부 일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 일부 여자들은 1부 다처 전략에 특화되도록 진화하고 다른 여자들은 1부 일처 전략에 특화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을 무턱대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러 유전적 환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어떤 여자는 상대적으로 1부 다처 성향이 강하고 다른 여자는 1부 일처 성향이 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부 다처 성향이 강한 평범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원시 사회에서는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정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1부 일처제가 지배합니다. 연애 관습도 1부 일처제적이어서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양다리를 걸쳐도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 1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는 우월한 남자에 집착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할 겁니다. 그런데 1부 일처제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와 깊이 사귀거나 결혼을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여자가 기를 써서 우월한 남자를 꼬셔서 사귀게 된다 하더라도 남자가 여자의 몸만 탐하다가 조만간 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여자한테 아주 못되게 굴어서 형식적으로는 여자가 남자를 차게 될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곧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섹스를 위한 새빨간 거짓말일 가능성이 꽤나 높을 겁니다. 설사 남자 자신도 사랑한다고 믿더라도 먹태용 사랑이 작동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평범한 여자가 우월한 남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단기 연애 또는 섹스를 동반한 짝사랑 이후에 차이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려한 남성 편력을 떠안게 됩니다. 좋은 면만 보면 평범한 여자가 소환을 발휘하여 우월한 남자들을 여러 명 사귄 겁니다. 주변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이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 우월한 남자들의 먹튀 전략에 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자는 단기 연애 또는 섹스를 동반한 짝사랑에서 늘 상처를 받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깊이 사랑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요. 여자가 상처를 받는 것에 지쳐서 이제는 나쁜 남자가 아니라 일편단심 착한 남자에게 정착해야겠다고 굳게 결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결심이 설거지 결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나중에 남편이 아내의 화려한 남성 편력을 알게 되면 완전 빡돌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람둥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우월한 남자에 대단히 집착했을 뿐입니다. 바람둥이는 그 여자와 사귀었던 우월한 남자들입니다. 그런 여자가 계속 먹튀만 당하는 이유는 분수에 넘치는 남자들만 노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서 진화했을 것 같은 여자의 상승 짝짓기 심리를 고려해볼 때 우월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에게 분수에 넘치는 상대라고 단정하기도 힘듭니다. 과거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남편을 공유하는 것을 감수하기만 하면 평범한 여자도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어서 정착할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설거지론에 따르면 설거지 년은 펑펑남 남편을 막대합니다. 남편이 버는 돈에 비해 용돈을 쥐꼬리만큼 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펑펑 씁니다. 전업주부이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남편에게 아침밥을 안 해줍니다. 외출할 때는 호화롭게 치장하지만 집안골은 개판입니다. 여자의 인간성이 아주 더럽거나 정신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거지 결혼을 떠나서 그런 여자는 그냥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사례를 배제하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자의 진화한 심리가 현대사회에서 작동할 때 어떤 인과사슬을 거쳐서 설거지녀의 행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해명하려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공분을 일으키는 매운맛 설거지 결혼에 비하면 훨씬 순한 맛입니다.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는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보다 우월한 남자에 훨씬 더 집착합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연애도 결혼도 상당히 일부 일처 제적입니다. 따라서 평범한 여자가 연애를 하려고 우월한 남자를 꼬셨다가는 먹튀 전략에 당해서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결혼정보 회사에 자신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남자를 원한다고 말하면 맞선 주선도 아예 안 해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반면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그런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를 진짜로 사랑해줄 만한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그 여자의 상승 짝짓기 욕망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초라한 남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남자친구나 남편을 깊이 사랑하거나 존중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평범한 여자는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처럼 자신보다 터무니없이 수준 높은 남자를 담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승 짝짓기를 욕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오랜 기간 진화한 원시 사회는 일부 다처제였으며 일부 다처제는 모태솔로 제조기입니다. 최하위층 남자들이 결혼시장에서 아예 배제되기 때문에 여자가 한 남자를 독차지하는 전략을 쓰더라도 상승 짝짓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여자가 진화했기 때문에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상승 짝짓기 욕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도 일부 일처 성향이 강한 여자도 진화한 짝짓기 심리를 만족시킬 수준의 상승 짝짓기를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양쪽 다 불만을 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의 불만이 훨씬 클 겁니다. 설거지녀 행태를 많이 보이는 여자는 원래 인간성이 더러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일부 다처 성향이 강한 여자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일처제 사회에서 여자들이 진화한 상승 짝짓기 본능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힘들다면 남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땡잡은 겁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만큼 하강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월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는 망한 겁니다. 아내를 여러 명 거느릴 수 있던 사회에서 한 명의 만족해야 하는 사회로 바뀌었으니까요. 반면 어차피 아내가 최대 한 명이었을 평범한 남자의 경우에는 원시 사회보다 하강 짝짓기를 덜해도 됩니다. 그리고 찐따가 원시 사회에서는 모테솔로의 운명을 피해가기 힘들었겠지만 일부 일처제 덕분에 연애와 결혼의 기회가 어느 정도 생겼습니다. 따라서 원시 시대에 오랜 기간 진화한 남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추어 볼 때 평범한 남자와 열등한 남자는 상당히 수준 높은 여자와 사귀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은 남편이 아내를 많이 사랑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 비해 남자가 하강 짝짓기를 덜해도 되니 여자친구나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되는 반면 원시 사회에 비해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별로 못하게 되니 남자친구나 남편을 덜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의리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갑이 되면 을에게 갑질을 하도록 진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인간성이 더럽지 않더라도 일부 일처제의 효과 때문에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많은 여자들이 사랑보다 돈을 보고 결혼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공부로 상위 1% 안에 들면 서울대나 의대에 가서 출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운동으로 상위 1%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운동선수로 활동하면서 평범한 회사원 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원시 사회에서는 운동 능력이 현대사회보다 무지막지하게 더 중요했을 겁니다. 따라서 키 크고 싸움 잘하고 배짱 있는 남자가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출세했을 겁니다. 여자가 그런 환경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를 우월하다고 평가하는 심리를 장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여자의 짝짓기 심리는 키가 작고 싸움은 못하지만 돈을 잘 버는 찐따 범생이보다 돈은 못 벌지만 키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알파 양아치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대단히 비참해질 수 있으며 돈이 많으면 아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가슴을 뛰게 만들고 오르가즘을 선사해주는 알파 양아치가 아니라 돈 걱정 안 하면서 살게 해주는 찐따 범생이와 결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범생이가 벌어오는 많은 돈이 범생이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돈 잘 버는 남자나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한 상승원입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키도 작고 싸움도 못하고 배짱도 없다면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춰볼 때 상승 짝짓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자의 선천적 짝짓기 누에 회로가 돈 잘 버는 범생이를 찐따로 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 별로 커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녀의 행태가 나타나기 쉬울 겁니다. 범생이 퐁퐁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한편으로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우월감을 느낄 겁니다. 하지만 우월감과 열등감을 조절하는 심리기제가 원시사회에서 오랜 기간 진화했기 때문에 찐따범생이가 싸움을 못해서 느끼는 열등감이 돈을 잘 벌어서 느끼는 우월감을 압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자신에게 분해 넘친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아내를 많이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하면 상대가 자신에게 시전하는 갑질을 참고 견디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용돈은 퐁퐁남의 상징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듯이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아역스타와 같은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면 돈을 부모님이 법니다. 아역스타라 해도 아직 판단력과 자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돈을 관리해주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외벌일 때 남편이 돈을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맞벌일 때도 남편이 더 많이 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가정에서 돈 관리는 아내가 하고 남편은 용돈을 받습니다. 설거지 결혼의 핵심들 중 하나는 아내가 남편에게 갑질을 하는 겁니다. 경제권을 아내가 쥐고 있고 남편이 용돈을 쥐꼬리만큼 받는 모습은 아내의 갑질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부 안티 페미니스트들에 따르면 한국에서 페미니즘이 득세하면서 여성상의 사회가 되었고 이것은 아내가 경제권을 장악하는 것으로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페미니즘이 힘을 쓰지 못하던 시절에도 많은 한국 남편들이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용돈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친 겁니다. 집이나 차를 사는 것처럼 중대한 일은 남편이 혼자 결정하거나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남자의 선천적 심리를 고려해 볼 때 남자에게 경제권을 맡기면 가정 밖으로 돈이 새해 나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으로 통합니다. 진화심리학은 그런 상식이 왜 생겼는지 그 기원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 유튜버 리섭은 그런 상식이 페미니즘의 가스라이팅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식을 출세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 되도록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비상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가정 밖으로 되도록 덜 새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남편도 이것에 동의한다면 자발적으로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치고 용돈을 받는 신세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퐁퐁남을 가르는 기준은 용돈을 받느냐의 여부도 아니고 소독 대비 남편 용돈도 아닙니다. 만약 남편이 용돈을 받으면서 반강제적으로 근검 절약하는 만큼 아내도 돈을 아낀다면 남편이 퐁퐁남 신세라며 한탄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전형적인 설거지 결혼에서는 남편이 쥐꼬리만한 용돈으로 생활할 때 아내는 자신의 허영심을 위해 돈을 펑펑 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키 크고 잘생긴 양아치와 바람을 피우기 위해 돈을 펑펑 씁니다. 펑펑남이 펑펑녀와 살아야 할 때 환장하는 겁니다. 콘돔이 없던 원시사회에서 남자가 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하면 많은 여자들을 임신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자가 아무리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해도 자기 혼자 임신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섹스에 더 집착하고 바람기가 많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성매매와 룸사롱에 돈을 무지막지하게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윤랑 여성이 아니더라도 유부남이 외관여자에게 돈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섹스에 대한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자식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녀총과 룸사롱도 대단히 중요하기에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고 굳게 결심한다면 남자가 용돈 경제권을 아내에게 바치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들이 창녀총과 룸사롱을 극복해야 할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에게 지위가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의 높은 지위는 대체로 더 많은 아내와 더 많은 섹스 파트너로 이어졌을 겁니다. 여자의 지위가 높아봤자 그런 식으로 번식 이득을 챙기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남자가 섹스에 환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남자와 섹스를 하고 싶으면 그냥 유혹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여자의 지위보다는 미모와 젊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지위에 훨씬 더 집착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이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체면을 훨씬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툭하면 친구들에게 술을 쏘려 합니다. 원시사회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부성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유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훨씬 강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돈이 가정 밖으로 새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성애보다 약한 부성애는 남편이 아내보다 가정 밖에서 돈을 더 많이 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는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더 많은 여자들과 섹스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막대한 번식 이득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여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주 많은 남자들과 섹스를 하더라도 자기 혼자 임신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술, 담배, 도박, 마약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술을 많이 마시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실 만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남자는 술에 취해서 강간당할 걱정을 여자보다 훨씬 덜합니다. 남자를 강간할 만큼 힘이 센 여자가 드물기도 하지만 진화론 쪽으로 볼 때 여자가 남자를 강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남자의 성욕이 더 강하기에 남자가 체면을 더 중시하기에 모성애보다 부성애가 약하기에 남자가 모험적인 행동을 더 많이하기에 남자는 가정 밖으로 돈이 새 나가게 만드는 유혹에 약한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만 유혹에 더 쉽게 굴복한다는 면에서 부모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아역스타와 비슷해 보입니다. 미혼일 때 여자들은 해외여행에 명품백에 고급 원피스에 근사한 레스토랑에 돈을 펑펑 쓰면서 저축할 생각을 별로 안하는 반면 남자들은 전셋집을 마련하기 위해 길을 쓰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반문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혼일 때의 남자의 행태와 기혼일 때의 행태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셋집은 짝짓기 투자로서 중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전셋집이라도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결혼시장에서 남자의 가치가 왔다갔다 합니다. 기혼일 때 가정을 위해 돈을 아끼는 것은 주로 부모 투자를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식을 잘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짝짓기 투자는 더 많이 하지만 부모 투자는 생리적 측면뿐 아니라 행동의 측면에서도 적게 하도록 진호한 듯합니다. 따지고 보면 창녀촌에 돈을 쓰는 것도 짝짓기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동란씨, 제가 너무 심하게 비판했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서울대와 이와여대에서 교수를 해온 최재천은 진화심리학에 대한 온갖 헛소리를 끝없이 나불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설거지론에 대한 영상에서 감동란이 진화심리학 썰을 열심히 풀었습니다. 진화심리학에 대해 진화심리학에 대해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썰을 푸는 거니까 재미로 봐달라고 감동란이 덧붙였다면 제가 굳이 나서서 진지하면서도 가혹하게 비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댓글을 보니까 감동란의 진화심리학 썰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감동란의 지식과 논리에 감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감동란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식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도 그 말을 하면서 이상했는지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한다는 것을 감동난도 아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감동란은 진화심리학 전도사를 자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진화심리학에서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더 강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대중의 상식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화했을 만한 이유들을 댑니다. 그 중 하나가 부성 불확실성입니다. 여자는 자기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이 자신의 유전적 자식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전자 검사가 없었던 원시 시대에 남자는 아내가 낳은 자식이 남자 자신의 유전적 자식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친족선택 이론에 따르면 자신과 유전자를 많이 공유할수록 이타심이 커지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외관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했다면 그리고 부부가 근친 사이가 아니라면 그 아이와 남편이 유전적으로는 남남입니다. 따라서 아이와 어머니 사이의 근친도가 아이와 명목상 아버지 사이의 평균 근친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도록 진화했다는 겁니다. 감독나는 설거지녀의 모성애보다 펑펑남의 부성애가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대단히 개념 없는 여자들만 설거지녀로 분류한다면 그들의 모성애가 평균적인 남자들의 부성애보다 못하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남자들 전체와 여자들 전체로 함부로 일반화해서는 안됩니다. 감독나는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남자의 욕구가 여자보다 강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자연선택이 남자에게는 철저하게 작용하고 여자한테는 농땡이를 피우면서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감독나는 지극히 문란한 여자를 제외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남자들에게 조언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그것을 열심히 따질 만한 진화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임신하면 남편이 엄청난 번식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여자의 바람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내는 것이 남자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잤는지를 알면 미래의 여자가 바람을 얼마나 피울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대단히 문란한 여자만 피하면 된다는 말은 남자가 대단히 못생긴 여자만 피하면 된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원시 사회의 기준으로 볼 때 되도록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이롭듯이 되도록 바람기 없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이롭습니다. 감독나는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인류의 뇌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뇌도 현생 침팬지보다 상당히 더 큽니다. 호모 화빌리스의 뇌는 그보다 더 큽니다. 따라서 인류 계열이 침팬지 계열과 갈라진 후에 호모 에렉투스 이전에도 뇌 크기가 상당히 커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나는 직립보행 덕분에 손이 남아돌아서 도구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걸어다니면서 도구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앉아서 쓸 때가 더 많습니다. 침팬지도 앉아서 도구를 쓸 때가 꽤 있습니다. 감독나는 불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워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지능이 높아졌다고 단정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설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고기를 구워 먹은 것이 인류 지능의 진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증거를 알고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감독나는 인류의 조상 여자들이 임신과 출산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도 힘들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존 원시 사회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열량을 기준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먹을 것을 더 많이 구해오는 부족들도 있습니다. 감독나는 아기가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는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여자가 애를 낳아주는 대가로 남자가 처자식을 돌봐주는 식의 계약을 말합니다. 비슷한 시나리오를 최재천 교수도 소개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나는 아기가 대단히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서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계약을 제안하기 전에 애가 너무 미숙하게 태어나서 여자 혼자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다면 우리의 직계 조상들이 그때 멸종했을 겁니다. 자연선택에서는 당장 제대로 번식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자연선택은 어떤 종이 해법을 찾을 때까지 한 30만 년쯤 기다려주고 그러는 자비로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독나는 그 계약이란 것이 여자가 의식적으로 생각해낸 명시적 계약인지 여러 선천적 심리기제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암묵적 계약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계약이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설을 제시할 때 최대한 명확하게 서술해야 하는데 감독난의 가설은 너무나 애매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는 남자에게 섹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자금과 유방을 제공하며 남자는 여자와 여자의 자식에게 자원과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그런 계약이 암묵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상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질투 여자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부성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질투와 같은 심리기제들이 그 암묵적 계약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봅니다. 감독난은 사랑 없는 결혼의 경우에는 호모 에렉투스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사랑을 해서 하는 결혼은 그 수준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서로 진짜로 깊이 사랑하게 되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간의 사랑 자체가 유전자 복제와 관련된 손익에 따라 진화했다고 봅니다. 한 가지 측면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열심히 피우고 다니면 남편에게 자궁 독점권을 제공한다는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아내에 대한 사랑과 아내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줄이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남녀간의 사랑도 친구 사이의 우정도 부성에도 심지어 모성에도 손익에 따라 조절된다고 봅니다. 남편에게 섹스를 해준다고 애를 낳아준다고 이야기하는 여자는 욕을 먹기 쉽습니다. 그런데 원시사회에서는 이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콘돔이 없었기에 남편에게 섹스를 많이 해주면 결국 애를 낳아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준다는 표현은 희생이나 손해를 암시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희생하거나 손해보면서 너를 위해 이것을 해주었으니까 너는 그 대가로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부터 결혼과 매춘의 공통점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진화 심리학은 이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다만 결혼의 진화를 설명할 때 매춘이라는 단어를 굳이 들이대지는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매춘에서는 창녀가 섹스를 해주는 대가로 손님이 돈을 지불합니다. 결혼에서는 결혼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어느정도 독점적으로 해주는 대가로 즉, 자궁과 유방이라는 생리적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은 아내와 아내의 자식들에게 자원, 보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런 거래가 진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섹스를 많이 독점할수록 아내의 자식이 남편의 유전적 자식일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춘과는 달리 결혼에서는 이런 거래가 당사자들의 의식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여자에 대한 남자의 질투 아내의 자식에 대한 남자의 부성애 남자에 대한 여자의 사랑 남자에 대한 여자의 질투와 같은 심리기제들에 의해 결혼이 성사되고 유지됩니다. 이런 심리기제들이 진화한 이유는 결혼을 통해 여자가 남자의 자원과 보호를 얻을 수 있고 남자가 여자의 자궁을 어느 정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유전자를 복제하려면 자식을 낳아야 하고 자식을 낳으려면 섹스를 해야 하는데 남편과 섹스를 하는 것이 왜 해주는 것인지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자도 유전자 복제를 위해서 섹스를 하는 것인데 남편하고 하는 것이 무슨 희생이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좋은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좋은 유전자란 우월한 자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입니다. 우월한 남자의 정자로 자식이 태어나면 대체로 우월할 겁니다. 따라서 되도록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이 여자에게 유리합니다. 남편이 대단히 우월하다면 그냥 남편하고 섹스를 하면 됩니다. 반면 남편이 열등하다면 우월한 남자와 바람을 피움으로써 더 우월한 자식이 태어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해서 임신하면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를 얻을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여자가 기회비용을 지불하는 꼴이기에 이것도 희생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어느 정도는 회피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우월성과 열등성의 기준은 현대사회가 아니라 과거사회 특히 사냥채집사회입니다. 진화심리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궁극원인, 진화시나리오, 선택압의 수준과 근접원인, 심리기제, 뇌회로의 수준을 짬뽕하기도 합니다. 이 두 수준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 가설은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 힘들다고 여자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회비용의 논리가 자연선택 과정에서 작용하여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어느 정도는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가 진화했다는 가설입니다. 특히 배란기에 남편과의 섹스는 되도록 회피하고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하면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다른 기간보다 배란기에 열등한 남편에게 성욕을 훨씬 덜 느끼고 오르가즘도 훨씬 덜 느끼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자의 오르가즘이 임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진화했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배란기가 되면 여자가 열등한 남편 근처에 있을 때 정체불명의 통증을 느끼도록 진화했을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그렇게 진화했다면 남편이 열등할수록 남편과는 섹스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나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더욱 하기 싫을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경우에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해준 겁니다. 섹스를 하기 싫은데 남편이 졸라서 또는 남편이 실망할 것 같아서 해준 겁니다. 이것이 심리기제 수준의 설명입니다. 관련 심리기제들의 진화적 기원까지 고려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내가 열등한 남편에게 섹스를 해주면서 우월한 남자의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을 낮추었기에 여자가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희생보다는 투자라는 단어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아내가 섹스를 안 해준다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돌봐주어야 할 진화론적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남편에게 섹스를 많이 해주면 좋은 유전자로 임신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는 면에서는 여자에게 손해지만 남편의 자원과 보호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면에서 투자의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콘돔이 판을 치는 현대사회에서는 이런 번식 손익 계산이 들어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여자가 바람피울 때는 항상 콘돔을 쓴다면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심리기제가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여자에게 쓸모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피임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여자가 진화한 기간은 진화론적 척도로 볼 때 아주 짧습니다. 남자는 섹스와 사랑이 분리될 수 있지만 여자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한 진화 가설들이 옳다면 여자도 섹스와 사랑이 어느 정도는 분리되는 겁니다. 남편이 열등하다면 남편을 많이 사랑하더라도 남편과는 왠지 섹스가 하기 싫을 때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더욱 하기 싫을 겁니다. 게다가 배란기가 되면 사랑하지도 않는 옆집 몸짱과 섹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하기 싫어도 의무방어전처럼 하는 섹스를 트랜삭셔널 섹스라고 부릅니다. 의무적 섹스 또는 해주는 섹스 또는 거래를 위한 섹스를 뜻합니다. 이것은 설거지녀가 퐁퐁남 남편에게 해주는 섹스입니다. 그에 대주되는 것이 배리데이셔널 섹스입니다. 이것은 즐기는 섹스 또는 진짜로 원해서 하는 섹스입니다. 설거지녀가 키 크고 잘생긴 테니스 코치와 즐기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섹스로 빠지못해 하는 섹스와는 다릅니다. 여러 연애 유튜버들에 따르면 사랑은 설거지 결혼의 해독제입니다. 물론 서로 많이 사랑할수록 서로를 아껴주기 때문에 갈등이 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남편을 몹시 사랑한다고 해서 열등한 남편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로 변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좋은 유전자를 얻기 위해 진화한 여자의 심리기제들을 사랑의 힘으로 사라지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진화심리학은 숙명론입니다. 여자도 즐기려고 섹스를 하는데 해준다는 말이 웃기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소개한 진화 가설들이 옳다면 남편이 열등할수록 여자가 남편과의 섹스를 즐기기가 더 힘들 겁니다. 특히 배란기에는 더 힘들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주변에 얼쩡거린다면 더 힘들 겁니다. 이것이 좋은 유전자를 줄 수 없는 폭폭남의 비애입니다. 김포퍼씨 제발 진화심리학 공부를 어느정도는 한 이후에 영상을 제작하십시오. 영상에 들어간 만화가 아깝습니다. 김포퍼 채널이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아마존을 빼면 진화심리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포퍼 채널의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소개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완성도가 딱 최재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는 김포퍼 채널의 진화심리학 영상들 중에서 딱 하나만 비판해 보겠습니다. 김포퍼는 여자가 배란을 명백히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히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생리달력을 훔쳐보지 않는 이상 여자의 배란기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랩댄서가 배란기의 팁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들에게 여자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더니 배란기일 때의 냄새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배란기를 어느 정도는 알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배란을 은폐하기 위해 생리적 자원을 쓴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고 배란을 은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열등한 남편에게는 배란을 은폐하고 우월한 옆집 남자에게는 배란을 광고한다는 가설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퍼는 여자가 보내는 아주 미약한 신호에도 남자가 즉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결혼은 부성애로 이어지며 남자의 부성애는 대다수 포유류종들에 비해 엄청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보내는 아주 미약한 신호에도 즉시 사랑에 빠지는 남자는 제대로 번식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도 남자들은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김포퍼는 아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남자의 육아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의 육아 보조가 없으면 아이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저도 남편이 있어서 같이 돌봐주면 아이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육아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설과 남자의 육아 보조가 있으면 더 좋다는 가설은 명백히 다른 가설입니다. 오늘의 세 줄 유의학 1.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말은 남자가 설거지녀를 좋아한다는 말만큼이나 황당하다. 2. 시장 논리는 위대하다. 3. 욕심을 부리되 뒷감당을 각오하라. 여자는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남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남자가 우월하니까 나쁜 남자여도 사귀는 겁니다. 남자는 설거지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가 예쁘니까 설거지 결혼이어도 참는 겁니다. 남자는 비싼 차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성능 좋은 차를 좋아하는 겁니다. 성능이 좋으니까 비싸도 사는 겁니다. 우월한 남자가 나쁜 남자인 이유는 그래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예쁜 여자가 남자에게 갑질을 하는 이유는 그래도 짝짓기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능 좋은 차를 비싸게 파는 이유는 그래도 자동차 시장에서 통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짝짓기 시장에서 자연선택에 의해 진화했습니다. 따라서 시장 논리에 따라 자신의 짝짓기 행동을 상당히 정교하게 조율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레드필에서는 착한 남자 전략을 쓰는 평범남이나 열등남에게 알파메일처럼 나쁜 남자 전략을 쓰라고 조언합니다. 픽업 아티스트에게 훈련을 받아서 알파 코스프레를 하면 여자에게서 섹스나 사랑을 얻어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속이기는 힘듭니다. 여자도 냉혹한 짝짓기 시장에서 진화했기에 남자가 얼마나 우월한지 상당히 잘 파악하도록 진화했을 겁니다. 레드필에서는 착한 남자 전략이 몽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임수를 쓰지 않는 이상 평범남이나 열등남은 착한 남자 전략을 써야 짝짓기 시장에서 통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우월하지도 않은데 인간성도 더럽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귈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우월한 남자를 담아면 남자의 목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남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예쁜 여자를 담아면 설거지 결혼이 되기 쉽습니다. 남자가 분수에 맞지 않게 비싼 외제차를 담아면 카푸어가 되기 쉽습니다.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냉혹한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만 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 한다면 세상을 너무 물로 보는 겁니다. 레드필 코리아에 따르면 대다수 한국 남자들은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블루필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착한 남자로 보이기 위해 길을 쓰는데 이것은 멍청한 연애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에게 차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찬 여자가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기는 꼴을 먼 발치에서 구경하게 됩니다. 남자가 이런 블루필 망상에 빠지는 이유를 레드필 코리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여자 자신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쁜 남자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착각을 믿습니다. 둘째, 여자가 나쁜 남자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상한 여자 또는 해픈 여자로 보이기 싫어서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런 거짓말을 믿습니다. 셋째,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서 페미니즘이 지배합니다. 페미니즘은 마초적 남성성을 거세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신화를 버트립니다. 순진한 남자들은 이런 매트릭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블루필은 매트릭스의 망상과 계속 함께하는 것입니다. 레드필은 남자가 매트릭스를 깨버리고 여자의 심리를 있는 그대로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많은 여자들이 착한 남자를 차버리고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여자가 착한 남자를 좋아한다는 믿음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자가 착한 남자를 차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착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열등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기는 이유는 나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우월한 남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착함과 나쁨의 차원과 우월함과 열등함의 차원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갑일 때는 남에게 어느 정도는 갑질을 하고 자신이 을일 때는 갑이 자신에게 시전하는 갑질을 어느 정도는 참고 견디도록 진화한 듯 합니다. 근력이 센 자는 남을 상대적으로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약자가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강자에게 대들어서 대판 싸웠다고 합시다. 약자가 중상을 입거나 죽을 확률이 강자가 그렇게 될 확률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약자가 강자와 맞먹으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착취를 당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참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맞아 죽을 확률보다 굶어 죽을 확률이 높다면 대드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겁니다. 이것이 힘의 논리입니다. 인기 있는 자가 남을 상대적으로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여자가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인기 있는 남자친구에게 대들다가 결국 헤어졌다고 합시다. 남자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인기 있는 여자와 사귈 수 있습니다. 반면 여자는 인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 남자친구보다 인기가 없는 남자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인기 없는 자가 인기 있는 자와 맞먹으려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기의 논리이며 인기도 갑질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우월한 경우에 여자에게 갑질을 하도록 남자가 진화했다면 우월한 남자가 대체로 나쁜 남자일 겁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성립한다면 열등해서 차였는데도 착한 남자였기 때문에 차였다고 우월해서 예쁜 여자를 차지하는 것인데도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차지한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울 겁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가 우월하고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레드필과 진화심리학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레드필에서는 여자가 착한 남자보다 나쁜 남자를 선호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쁜 남자와 사귀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사귀는 겁니다. 남자의 우월성과 남자의 이기성 또는 부도독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어떤 남자의 나쁜 남자 행태가 그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로 통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가 그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해 확실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간접 증거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가 어떤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가 여자가 기본적으로 착한 남자를 선호한다는 가설과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선호한다는 가설을 가를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남자의 우월한 정도가 같다고 할 때 그리고 여자가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여자가 나쁜 남자를 더 선호한다면 여자들이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선호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연구한 논문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어쨌든 많은 여자들이 나쁜 남자의 품에 안긴다는 현상을 보고 여자가 나쁜 남자 자체를 좋아한다고 결론 내리는 레드필 코리아가 성급하다고 봅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착한 남자가 좋다는 여자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무작정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어느 정도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설문조사 결과를 대단히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기본적으로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같을 때 특히 남자가 우월한 정도가 같을 때 여자가 착한 남자가 아니라 나쁜 남자를 선택하면 잘 번식하기 힘듭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쁜 남자는 바람기가 많고 자식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나쁜 남자는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나쁜 남자의 유전자로 자식을 낳으면 대체로 인간성이 더러운 자식이 태어날 것이며 어머니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우월하다면 나쁜 남자라 하더라도 참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 유전자 즉 번식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월한 남자의 아내가 되면 남편의 우월성으로부터 좋은 유전자 말고도 온갖 떡고물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것들이 남편의 이기성과 부도덕성 때문에 여자가 보는 손해를 벌충해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남자가 열등한데 하는 짓도 이기적이고 부도덕하다면 여자의 입장에서 그 남자와 사귀거나 결혼을 할 이유가 별로 여자는 남자의 열등성 때문에 손해를 보고 남자의 이기성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열등한 남자이긴 하지만 착하고 여자에게 일편단심 이라면 이것이 남편의 열등성 때문에 여자가 보는 손해를 벌충해주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는 착한 남자 전략을 써야 짝짓기 시장에서 살아남기 쉬울 겁니다. 다만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측면들이 익명적이기 때문에 유능한 픽업 아티스트의 도움을 받아 알파 코스프레를 해서 여자를 속임으로써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여자의 몸과 마음을 차지할 수도 있을 겁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에게 베타로 찍히면 즉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로 찍히면 남자가 무슨 짓을 해도 여자를 붙잡아 둘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자의 상승짝 찍기 본능이 남자에 대한 연민보다 크기 때문이랍니다. 남자에 대한 강력한 연민 때문에 여자가 남자하고 계속 사귀어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냉정하게 자신의 이해관계를 챙기도록 진화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는 상승 짝짓기를 통해 여자가 챙길 수 있는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고 상승 짝짓기를 하다가 여자가 볼 수 있는 손해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부 다처제인 원시사회에서 여자가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면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월한 남편으로부터 떨어지는 온갖 떡거물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과 결혼하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손해를 보지만 남편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열등할수록 아내가 남편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레드필 레드필 코리아는 짝짓기에 대해 여자가 남자에게 해주는 조언을 귀담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냥하는 법을 사냥꾼이 아니라 노루에게 배우는 꼴이랍니다. 사냥꾼이 노루에게 활 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노루는 활 쏘는 법을 모르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에 자주 가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숨고 어떤 식으로 도망치는지 노루가 사냥꾼에게 솔직하고도 상세하게 이야기해준다면 사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사냥꾼이 모르는 정보를 노루가 아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여자가 자신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컨대 왜 나쁜 남자가 자신을 흥분시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왜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자신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막막에 맺힌 2차원 상에서 출발하여 어떤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서 3차원 공간을 재구성해내는지 스스로 알 수 있다면 시각학자들이 뺑이칠 필요가 없을 겁니다. 또한 때로는 자기 기만에 빠지도록 인간이 진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기제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심리기제가 왜 진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남자 때문에 자기가 설렜는지 어떤 남자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을 느꼈는지는 아주 잘 압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 상당 부분은 남자가 접하기 힘든 정보입니다. 여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내밀한 짝짓기 심리에 대해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털어놓을 가능성보다 다른 여자에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대해 남자가 잘 모르는 것들을 많이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내용일수록 남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남자가 알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성적 욕망과 성 경험을 다 까발리면 남자가 자신을 걸레로 볼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자들에게 설렜는지 다 까발리면 남자가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볼 것이라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사냥꾼과 노루에 비유하자면 노루가 미쳤다고 노루사냥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사냥꾼에게 알려주겠습니까? 노루가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노루와 사냥꾼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면 노루 자신과 가족이 사냥꾼에게 죽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냥꾼에게는 이득이지만 노루에게는 손해입니다. 여자가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하여 여자와 남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남자는 그런 정보를 자신의 짝짓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를 많이 털어놓을수록 여자의 평판이 떨어집니다. 저처럼 연애심리를 학문적으로 다룬다면 자신의 사생활을 전혀 노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자신의 경험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연애 유튜버 활동을 하는 길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얼굴 까고 영상을 찍으면 엄청난 한계가 있을 겁니다. 자신이나 친한 여자들의 은밀한 짝짓기 심리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가 아주 힘들기 때문입니다. 얼굴도 가리고 음성변조도 하고 국어책 읽듯이 대본을 읽거나 인공지능의 읽어주기 기능을 돌려서 최대한 익명성을 보정해야 정말로 솔직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런 여자 연애 유튜버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런 컨셉은 남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자 연애 유튜브 채널의 블루오션 인 것 같습니다. 본능에 충실하면 행복해진다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능을 설계한 자연선택의 기준은 도덕도 진리도 행복도 아닌 유전자 복제 또는 개체 번식 입니다. 부도덕하게 살더라도 진리를 왜곡 하더라도 불행하게 살더라도 유전자만 잘 복제되면 장땡인 게 자연 선택 입니다. 여자가 불행해지는 주된 이유는 상승 짝짓기 본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레드필 코리아 는 주장합니다. 여자가 평범한 남자를 차버리고 알파 메일의 품에 안기는 것을 두고 레드필 코리아라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상승 짝짓기 본능이 진화했기에 우월한 남자의 곁에 있을 때 더 설레고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할 때 오르가즘 을 더 잘 느낄 것 같습니다. 설렘과 오르가즘 은 행복한 느낌 입니다. 레드필 코리아 는 이런 것들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상승 짝짓기를 추구하면서 치르는 대가 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시사회에서 여자는 적어도 두가지 방식으로 상승 짝짓기를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자한테서 오직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우월한 남편을 다른 여자들과 공유하는 겁니다. 여자의 남편이 열등하다고 합시다.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다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자가 섹스의 대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면 아주 우월한 남자도 평범한 여자에게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는 좋은 유전자를 얻어서 좋고 우월한 남자는 유전적 자식이 한 명 더 생기니 좋습니다. 그런데 자연선택은 많은 경우에 영합 게임입니다. 누군가 이득을 볼 때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열등한 남편입니다. 아내의 자궁을 남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를 위해 남편이 엄청난 희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외관 남자와 섹스를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완전 빡돌도록 남자가 진호한 듯합니다. 여자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들켜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여자에게 행복한 상황이 아닙니다. 들키지 않더라도 늘 조마조마하게 사는 것도 행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아내의 바람기가 많을수록 남편이 아내의 자식을 덜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덜 행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우다가 여자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는 아내와 아내의 자궁을 독차지하려는 열등한 남편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해관계가 침해당할 때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를 따져봅시다. 인류가 오랜 기간 진화한 사냥 채집 사회는 일부 다쳐져 였으며 우월한 남자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것이 평범한 여자에게도 대단히 어려운 도전 과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고도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우월하면 온갖 떡고물이 여자에게 떨어집니다. 이것이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본 이점입니다. 남편이 우월하니까 오르가슴도 많이 느끼고 남편이 자랑스러울 겁니다. 오랜 시간 같이 살아도 여전히 설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것이 행복의 측면에서 본 이점입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바람끼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피우고 다니면 아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남편에게 착취당할 때 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일수록 여자를 차버리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남자한테 차일 때 여자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편이 여자를 불행하게 하는 이유는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때로는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에게 되도록 착취당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월한 남자는 우월하기에 주변의 남자들과 여자들을 쉽게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경우에 남들을 어느 정도는 착취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설거지녀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설거지녀가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상승 짝짓기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진화한 여자의 짝짓기 심리에 비추어볼 때는 상승 짝짓기에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여자가 못난 남편을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모습만 보면 그 여자도 불행해 보입니다. 하지만 설거지녀는 남편을 갈굽니다. 즉 남편을 착취합니다. 남을 착취하는 것이 남에게 착취당하는 것보다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알파메일 남편의 프레임에 안긴 여자는 남편에게 착취당하기 쉬운 반면 설거지녀는 남편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열등한 남편과 결혼한 여자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일편단심일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여자가 남편을 착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여자가 상승짝짓기에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여자가 다른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 상승짝짓기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기도 합니다.